항상 작업을 할 때 같은 동정업계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?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탑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동정업계 사람이 아니라 대중들이잖아요. 실제로 그 음악을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기술을 쓰든 어떤 걸 하든 간에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 쓰고 있다. 잘못 배웠구나. 이게 맞는 건가?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서 그냥 이 음악을 만들었어. 내가 좋아서 이런 음악처럼 한 번 만들어봤어. 어떠니? 라고 뻔뻔하게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거기서 계속 나 이거 아직 부족한데 나 이거 못했는데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못 들려주고 결과물로 못 만들어내면 발전이 너무 더뎌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어느 정도 내가 작업을 했으면 이 정도에서 나는 내가 지금 아는 거에서는 할 만큼 했어. 부족하겠지. 다른 곡 또 쓰면 되잖아.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일단 내놓고 듣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얻어야죠. 그 피드백이 전문가의 피드백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피드백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. 그게 쉽진 않죠. 나 어렸을 때 음대 가겠다고 집에서 맨날 피아노 치고 맨날 작곡하고 노래 만들고 막 집에서 크게 틀면은 가끔씩 엄마나 아빠가 문 똑똑 두들기고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를 하셔. 그게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. 엄마가 뭘 알아. 아빠가 뭘 알아. 막 이겼단 말이야. 근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병신 같은 짓인 것 같아.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로 그때 어머니 아버지나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인간적으로 그 음악에 대한 독후감을 준 거란 말이야. 어떤 사운드 누구의 숙례를 내기 위해서 어떤 사운드가 필요하다. 어떤 사운드를 남들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이거다. 리버브에 디스토션을 걸고 뭐 어쩌고 페이지가 어쩌고 뭐 막 나오잖아요.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.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의 감수성과 감성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테크닉이 필요한 거지. 기술만 있고 프리셋만 있으면 뭐해. 하고자 하는 얘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전달력이 없잖아요. 일단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하고자 하는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쓰는 거고 누구는 그림을 쓰겠고 누구는 영상을 쓰겠고 누구는 요리를 쓰겠고 본인은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하는 그 곡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설득력이 없으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레퍼런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빨리빨리 배워가고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노래의 탄생인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. 그거 보면 아마추어들이 그 글을 쓴 거 가지고 멜로디를 붙이고 곡을 만들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것들에 다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뭘까요? 하고자 하는 얘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내 음악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내 음악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레퍼런스 없이 가는 거는 조금 자만한 거야. 좀 거만한 것 같아. 물론 자기 음악, 자기 오리지널 뒤로 계속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요.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본인 트레이닝을 자기 수련을 하는 거는 카피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스스로 한번 똑같이 만들어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그 사운드를 따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샘플을 수집을 하고 요즘에 샘플 가지고 음악을 많이 만드니까 이것도 되게 좋긴 해요.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스스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스스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과 되게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.